한국국토정보공사 레드 problematic 대원 황선후 지금부터 메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. 메인 미션 보냈 접근청 얼음 채취했습니다 귀국의 우주인을 가능하나 빨리 복귀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. 홍세로 당장 올려. 초대형 위성은 떨어집니다. 당장 장롱선을 내보내. 사령상 부역렴 비슷하다고 전원째 붙들게. 이번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높이 기회는 없습니다. 이제 바로 유성무 예상 중도를 지정해 처분을 좀 부탁드립니다. 전무. 전무. 경고. 이래가 있나요? 우리의 기호가 일참을 거부되었습니다. 선두야 선두를 해야 돼. 과연해. 과연해. 홍세로. 과연. 저기RIS. 소연. nov이소. 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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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